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키니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전에 제가 좀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좀 그 은근히 확인하는 채널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컨텐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스물여덟 선을 했던 적이 있는데 조금 바뀐 내용도 있고 또 그동안 제가 작업을 못했었는데 그 구독자 인원수가 좀 바뀐 채널들이 있어요 뭐 늘어난 채널도 있고 줄어든 채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어폰을 꽂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제 마이크로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장착을 한 거니까 뭐 그거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내용이 바뀌었어요 추천하는 채널이 한 몇 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좀 그런 순위권에 넣어놓고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뭐 한 서른 몇 채널 한 마흔 몇 채널 뭐 그 정도 넣어놓고 있는 채널들이 있는데 좀 이제 최근에 그 뭐 구독자 수가 변동을 한 거는 솔직히 구독자 인원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해당 유튜버들이 좀 활동 빈도가 좀 바뀐 분들이 있어요 좀 뭐 개인 건강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등으로 해서 좀 활동 빈도가 좀 뜸해진 분이 있어 가지고 또 좀 채널을 좀 바꿨어요 추천 채널을 바꿨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를 몇 년 동안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 그러기 전에 한 10년 넘게 유튜브를 시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나름 고인물이 유튜브 채널을 그 좀 어떤 채널들을 보고 있느냐 약간 이런 거를 제가 몰라 나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 다른 사람들 별로 안 궁금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뭐 참고로 제가 뭐 관심사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계정으로 유튜브를 접속을 하면 그 알고리즘 문제로 좀 특정 유명 채널들을 네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채널이야 근데 구독자가 100만이래 모를 수 있죠 구독자 100만인 채널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구독자 천만인 채널을 내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TV에서만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위치라든지 뭐 카카오티비라든지 그런 다른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뭐 그런 스트리머들은 모를 수 있죠 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태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점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저는 이 도덕적인 이 기준점이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제가 좀 빠듯할 거예요 그래서 뭐 뒷광고 논란 등 도덕적으로 무리를 이루겠다고 판단된 채널은 네 뭐 저랑 아는 사이라고 해도 제가 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채널 정렬 순서 유튜브 목록 정렬 기준인 그 사전 임명 등록 있죠 ABC 순서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다 순서 그 순서대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일일이 저는 이제 BJ이다 보니까 일일이 알림 설정 해놓고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자주 보는 채널들은 그 유튜브 브라우저를 접속을 하면 뭐 어떤 영상 어떤 영상 올라왔다고 몇 분 전에 올랐다 몇 시간 전에 올랐다 뭐 이렇게 떠요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채널 28선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그 언급하는 채널들은 아마 한 4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같은 사람이 여러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가족들이 같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부가 둘 다 유튜버다 아니면 뭐 가족의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다 뭐 육아 채널이 따로 있다 뭐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에 묶어서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초안이 2020년 8월 16일에 제작이 됐지만 그래서 뭐 구독자 수가 변동된 내용도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딱 소개를 해놓고 막 하루 이틀 뒤에 막 구독자가 막 그 몇만 단위가 넘어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몇몇 분들이 뭐 건강 문제로 활동이 좀 뜸해졌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정들로 인해 활동이 좀 뜸해졌다든지 아니면 어? 지금 이 사람 활동 안 하고 있네? 해서 소개를 안 하려고 했다가 어? 최근에 영상 올렸네? 해서 사실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역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 몇 개 채널이 변동이 되었으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내 관심 분야가 일단은 내가 전공이 역사니까 내 전공이 역사고 나도 이제 주 컨텐츠는 역사 교육 컨텐츠예요 교양 교육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어? 이 역사 컨텐츠 하는 유튜버들은 요즘 어떤 컨텐츠 하나? 그냥 이제 참고용으로 뭐 제가 뭐 자료를 뭐 베끼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작한 자료를 뭐 베끼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는 그 다만 주제는 똑같을 수도 있지 다만 이제 그 담아내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역사 컨텐츠는 보통 참고용으로만 봐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역사 컨텐츠를 전공했다 보니까 답사 활동을 하면서 좀 이제 연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분야예요 답사를 하려고 하면 이곳저곳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저는 지리 같은 경우는 좀 독학을 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역사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뭐 인문 지리 아니면 뭐 이제 제가 은근히 또 그 교통 매니아기도 해가지고 교통 지리 이런 것도 좀 봐요 그리고 제가 뭐 교육 BJ라고 제가 뭐 게임 좋아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네 좀 여러가지 컨텐츠 하는 방송이고요 그래서 뭐 나는 좀 스토리 있는 게임을 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제가 스포츠 중계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야구나 축구 위주 좋아하고 저는 사실 국제대회 쪽을 많이 좋아해요 이 국제대회만큼 사실 좀 뭔가 열기를 갖고 볼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따지더라도 그냥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랑 붙는다 하면 뭔가 약간 경쟁 붙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걸 즐겨요 저는 그래서 약간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에 얽혔낸 나라들끼리 뭐 월드컵에서 본선에서 만났다 하면 뭔가 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한일전이 있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된다는 종목을 막론하고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는 뭐 그게 한일전이고 그리고 이제 IT 컨텐츠는 저는 문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인 거는 몰라요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 그냥 좀 제품이 궁금해서 찾으려고 보는 그런 채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컴퓨터 부품 좀 이제 컴퓨터 부품 제가 요즘 가끔씩 바꾸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카메라 웹캠도 아마 곧 바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방송과 관련된 장비들 엊그저께 다 마이크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건강과 관련된 채널 이제 나도 좀 몸 생각해야 되잖아 몸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인 의학적인 이론보다는 약간 좀 생활정보 그러니까 약간 딱 내 나이대에 뭔가 이 건강정보가 와닿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목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나도 이제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 그치 부부 관계하고 관련된 거 미리 공부해두면 좋잖아 음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체온 버라이어티 채널들이 있어요 좀 약간 예능형으로 딱 패널들이 막 여러 명 출연을 해가지고 막 컨텐츠 만들고 막 리뷰하고 막 그런 채널도 있거든 그런 채널들이 있으면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사전 등록 순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abc 순이다 보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대니얼 김에서 이용한 유튜브 채널인데 아무래도 이제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성향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이분은 그 뭐냐 원래 영어 이름 대니얼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DKTV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우 근데 이분도 곧 10만 넘어가네 근데 이분이 그 구독자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네 10만 명 대기자는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 프런트에서 아마 일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메이저리그가 이제 뉴욕 매츠 팬이세요 뉴욕 매츠 팬이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하고 KBO 리그 해설을 했었고 지금 이제 KBO 리그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야구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ESPN에서 KBO 리그 중계하고 싶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로 좀 중계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이때 연결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아무래도 이분이 그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 쪽하고 연결이 돼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맥을 인맥을 타가지고 아마 이분으로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계를 하게 된 거지 아무래도 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해설위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니얼 해설위원이 아마 그 이걸 맡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채널 네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났던 분이에요 그 헬로우키 이제 우키님 실제 이분 이름도 우키이신데 우키이신데 어쨌든 그 우키 채널 그래서 그 영상 개수에 비해서 구독자 인원수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은 좀 그 뭐냐 원래 이제 채널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꾸준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 이제 되게 촬영 장비 영상 촬영 장비 뭐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아마 스튜디오 운영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약간 영상 관련 외주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그 유튜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제가 아무래도 저도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 미스터할님 채널이 있어요 이분은 구독자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딱 그 레인맨 1 PC버전의 스피드런 랭킹이 세계 1이세요 안 그래도 계속 몇 년째 1이였는데 최근에 이전까지 1시간 20분이 기록이었는데 1시간 19분으로 그 기록을 한 1분 정도 깼더라고요 한 3, 40초 단축을 했는데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레인맨 1을 노이트로 클리어하는 이력이 있어요 네 이런 게임이에요 참고로 나는 그 일단은 한국 3위 세계 7위인데 일단은 최근 1년 이내에 기록을 등록한 현역 기준으로는 제가 한국 2위에요 왜냐하면 그 아마 그 lgb인가 kgb인가 그분이 몇 년 전에 한번 등록하고 등록을 안 하셨더라구 어쨌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기록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기록 경신이 안되고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상 브이로그 채널들 중에서 이 채널 제가 좀 많이 보는 게 이 채널이 특이한 점은 부부는 아닌데 동거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커플 채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되게 그런 커플의 현실적인 모습 현실적인 모습을 되게 잘 담아내는 채널이라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 여기 그 여자분 이름이 그 찬이 님인데 찬이 님이 되게 그 집밥을 되게 잘해요 진짜 그 영상 보면 와 그냥 그 배고플 때 보는 채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 배고플 때 봐요 그렇고 그런 자취할 때 그런 꿀팁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런 일상 영상들 그 담아내고 있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준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분도 이제 메이저리그 기자 출신으로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고 그 이분은 유튜브 연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8만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있다면요 특정 선수에 대한 기사하고 동영상을 발표를 하면요 해당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한동안 부진에 빠지는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네이버에 딱 칼럼을 쓴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려요 뭐 어떤 선수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올리면요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이 지금은 이제 그 스포츠 포털뉴스들의 댓글을 못다니까 그 기사들을 못다니 칼럼들을 못다니지만 유튜브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요 와 이제 이 선수 오늘 그 무한타 하겠네요 이 선수 오늘 뭐 대량 실점 하겠네요 약간 이런 그 징크스를 예측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많아요 본인도 인정하심 그리고 이제 그 이분하고 같이 활동하는 분 중에 그 이제 해설 방송 활동보다는 글로 많이 활동하는 분 중에 그 이창석 기자님이 있어요 이창석 기자님이 아마 저하고 한 살 차이인 것 같은데 이창석 기자님은 그 이제 원래 국문과 출신인데 야구를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야구 관련해서 글 쓰다 보니까 그 칼럼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그분 그분은 또 롯데장이언츠 팬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추천하는 채널 네 아프리카 TV 방송하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트위치 스트리머인데 이제 그 눈쟁전자 채널이 요즘 유명하죠 그래서 그 원래는 이분도 게임 스트리머였어요 게임 스트리머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분이 그 컴퓨터 부품 이런 거 엄청나게 그 매니아여가지고 자기는 딱 최고의 장비로 방송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에요 이분이 그래서 93년생이시던데 어쨌든 원래 이제 게임 랭커였다가 그 게임을 조금 더 막 최고의 성능으로 방송을 하고 싶다 뭐 약간 이런 그 약간 성격에 모으고 모으고 모으는 게 많다 보니 네 IT 제품 리뷰를 하게 된 거야 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2018년 2019년 그때부터는 이제 게임 방송 빈도는 되게 많이 줄이고 막 생방송도 약간 그냥 토크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벤치마크 막 그 시스템 막 오버클럭 방송이나 뭐 벤치마크 방송이나 뭐 아니면 게임 테스트 이런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방송 장비가 게임컴이 i91900K이고 방송컴이 3950엑스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인맥관계가 있는 그 트위치 스트리머들 그 피씨들 맞추고 그런 관리 활동 이런 거 아마 트위치 쪽에서는 이분이 다 아는 것 같아 어 거의 독점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막 백 몇만 구독자 막 그 뭐냐 김재원님 이런 집 되게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 근데 이제 가봤던 스트리머들 중에서 컴퓨터 상태가 제일 뭔가 되게 놀랐던 분은 그 머독님이 있죠 컴퓨터 케이스 밑에 고양이 털이 그냥 박혀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박신영 아나운서 컴퓨터도 그 한번 조립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한번 조립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협찬이 들어왔어 협찬이 들어왔는데 때마침 박신영 아나운서 그분이 생일이라고 댓글 달아가지고 그 생일 선물로 줬더라고요 아 부러워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이제 멤버십 회원들 중에서 월간 추첨을 해가지고 피씨 견적 상담하고 그 조립해주는 그 컨텐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조립해줄 여유가 이제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 오버 시스템에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오버 시스템은 용산에 있고요 그 오버 시스템이라는 업체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네 오버클럭 서비스가 돼요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댕가족 채널인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인터넷 방송 1세대에서 가족까지 된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씩 계속 그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그 건우군도 그 이제 알리고 공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가족 유튜브 채널이 된 그 경향이 좀 커요 이제 대도님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게임 영상이 많은 편인데 이제 윤댕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육아 육아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가족끼리 같이 하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그냥 좀 약간 팬들하고 일상 이야기 수다 떠는 약간 그런 좀 그런 쪽으로 컨셉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물론 이분도 게임은 해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 유튜버들은 각자 소개하는 게 맞겠지만 결혼했으면 한 가족으로 묵는 게 맞죠 그래서 그 기뉴다님하고 그 향이님도 뭐 보통 그냥 두 분 같이 묵잖아요 가족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사실 2016년 가을까지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제 10월에 아프리카 TV를 떠났죠 떠나가지고 그 유튜브를 이적을 했고 2019년에는 잠깐 트위치에서 1년 동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 트위치에서 딱 정확히 딱 1년 방송을 다시 유튜브로 돌아왔더라고 그리고 서브 채널들은 지금 그 예능 채널 있고 달콤대도 있고 하여간 뭐 윤꽃 있고 뭐 그런 채널도 많던데 지금 활동 안 하는 채널이라 제가 언급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분들도 사실 인터넷 방송 오래 해온 분들이 지금 구독자들이 그렇게 계속 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세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남아 있는 층들은 남아 있고 아마 시청자 층들은 바뀔 수 있어요 어 막 이분들이 한 게임만 계속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게임 다른 거 손대고 막 그러면 그쪽 게임에 시청자들이 유입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좀 그렇지 아무래도 가족 컨텐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새로 들어오고 가족 컨텐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또 떠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구독자가 늘어나고 주는 거는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그렇게 크게 줄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이분들이 뭐 늘었다 줄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야 그 시청 세대가 좀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찾아보는 채널 대중교통 영상 공작소 아마 이제 그 교통지리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는 한국 채널들 중에서는 구독자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짧은 짧은 영상들도 가끔 올리고 아니면 기획 영상 이런 뭐 네 그냥 들어가세요 뭐 이런 것도 올리고 그 교통 관련 이슈도 올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내버스 여행 코스를 계속 이분은 몇 년째 발굴을 하세요 여태까지 두 번 도전을 했는데 그 이분은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연천에서 출발하더라고 진짜 특이해 연천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 영시에 연천에서 출발해서 새벽에 서울 와서 서울에서 다시 그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노선이 바뀌더라고 출발 지점이 조금씩 서울 쪽으로 내려와요 노선이 막 단축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서울부산 시내버스 여행 컨텐츠가 되게 인터넷에서 핫한 이유 중 하나는요 노선이 매년 바뀌어요 막 계속 새로 생기는 노선도 있고 바뀌는 노선도 있고 없어지는 노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코스들이 바뀌어서 그 업데이트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분은 도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다른 채널에서 음 하루 안에 가는 건 실패를 했는데 그 하루 안에 가는 건 실패했는데 그 어쨌든 그 1박으로 성공을 1박으로 갔던 그 분들이 있더라고 그 중간에 뭐 한번 놓쳐 가지고 그 이게 서울부산 시내버스 챌린지가요 되게 힘든 이유죠 하나가요 진짜 시간표를 너무 촘촘하게 차도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어요 교통 문제 때문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갈아타야 될 차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시간표가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현지에 가면요 그냥 현지에서 물어봐야 되는 게 더 빠른 정확해요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건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 그 수도권의 대중교통은 진짜 업데이트가 잘 돼요 근데 지방에서는 그런 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차라리 그 진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정말 그 대중교통과 관련된 뭐 시간표 뭐 이런 거 정말 꾸준히 연구해서 올리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런 분들이 딱 그 대중교통 그 조합 이런 데서 딱 그 뭐냐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거 딱 그 뭐냐 생활 생활할 수 있게 여건 보장해주고 그렇게 활동하면 얼마나 좋아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아프리카TV BJ를 소개를 하게 됐어요 릴카님 소개하게 됐는데 내가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일단은 좀 그렇게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분은 아니세요 일단은 일단 목소리 자체가 되게 차분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약간 좀 그래도 그 뭐냐 약간 BJ들 중에서는 그래도 브레인에 속하는 편이잖아요 그 프랑스 거주한 적이 있고 그 승무원 활동한 이력이 있고 그래서 이분은 원래 게임 방송을 시작했는데 트위치에서는 주로 게임 위주로 하다가 이제 아프리카TV를 이적한 이후에는 그 뭐 프랑스어 컨텐츠도 하고 프랑스 문화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중계가 되니까 축구 중계도 시작하고 축구 중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직업탐구 컨텐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 다른 승무원들도 데리고 와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직업탐구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이분은 그 팝위로 계약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맥관계에 보니까 그 감스트님하고 친구 먹었더라고 어쨌든 참고로 감스트님 생일은 그 빠른이에요 뭐 두 분 다 뭐 구공인 것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소개한 채널 만월 채널 사실 아까 릴카님하고 이분 그 만월씨 채널 이 두 채널 때문에 제가 한번 싹 다 갈아엎고 리뉴얼을 하게 된 거예요 리카님 100만 넘고 이 만월씨 만 명 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바뀐 건데 그래서 비트 오브 더워 이 싱글 21 그 UCS 스탭이 정직 스탭으로 들어갔죠 그 스탭 제작자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시리즈 아니면 뭐 병마 컨셉 대표적으로 따귀 펌프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동차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교통 상황 제보하는 리포터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좀 이제 유저들과 교류 차원에서 그런 전국 투어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소개하는 채널 아마 그 요리 채널 중에서는 아마 제가 이 채널을 아마 유이하게 소개할 거예요 이제 그 먹어볼래 뭐 이런 채널인데 이 채널은 네 자취하는 친남매가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촬영은 촬영하고 편집은 주로 오빠가 하고 요리는 여동생이 하는 오빠가 PD예요 그래서 여동생이 은근히 요리를 잘하더라 근데 되게 그 영상 컨셉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막 차분한 영상이 올라오더니 언젠까부터 병마 컨셉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그냥 재료들을 그냥 막 그냥 던져넣어 그냥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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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그냥 던지는 게 특기고 그 다음에 씻자 뭐 이러봐 그 다음에 약간 그 진짜 완전 병마 컨셉으로 요리를 하는데 근데 은근히 맛있대 몰라 내가 안 먹어봐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상들을 내가 한번 그 레시피를 내가 따라해본 적은 없어요 그렇고 그 다음 채널이 이제 박문성 해설위원 채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프리카TV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해 이제 팝이 계약을 하셨는데 이분은 축구 심판 교육을 수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정이 되게 정확해 모르겠어요 나도 좀 야구 관련해서 약간 그런 그 관련 좀 뭔가 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이런 거 가보고 싶어 야구 기록 뭐 이런 관련해서 배우는 세미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좀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좀 나도 뭔가 좀 컨텐츠를 할 만한 거리가 생기잖아 어쨌든 나도 그런 걸 좀 배워와가지고 그런 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목소리 톤이 나보다 높아요 자 그 다음으로 내가 찾는 채널은 뻘진연구소 네 IT채널이고요 원래 이분은 이제 블로그로 활동을 했었어요 블로그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로 옮겨온 케이스인데 아마 유튜브 활동이 좀 생각보다 잘 되면서 MCN 계약 하고 활동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약간 그 중국산 전자제품 갖고 와서 리뷰하는 그런 약간 그거 즐기시는 거 같고 본인은 원래 좀 뻘진 안 하려고 그 뻘진 연구소라고 한 건데 채널 이름에 걸맞는 약간 그런 뻘진 실험을 약간 그 컨텐츠를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A320 바이오 스타보드에다가 라이진 3950x 꽂고 막 그런 실험 컨텐츠 막 이런 걸 되게 가끔씩 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가끔 베스트 댓글 보면 닉값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 소개하는 채널이 이제 서울리안 채널인데 이분이 IT 유튜버인데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약간 나하고 세대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그 이제 이분은 그 영상 촬영 장비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 카메라 리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요 그 약간 편집 편집 그 컴? 뭐 맥 이분이 약간 애플 쪽 기계 이런 거 좀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뭐 애플 PC나 아이폰 유저들이 보면 되게 좋은 채널 뭐 맥프로도 쓰시는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애플 계열 기계를 아직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기게 되면 아마도 네 좀 그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토끼 카메라 장비 이런 게 되게 부러워 이분은 그리고 이제 생활 가전제품 리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되게 이분도 그런 기계 다루는 거 그런 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김지연쌤 그 유튜브 채널 있어요 본 채널이 이제 쉿와이 채널이고 그 서브 일상 채널은 그냥 의사언니 김지연 채널을 최근에 만들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산부인과 관련 그 비뇨의학과 관련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아이의 채널 자체가 노란 딱지가 계속 붙는데요 그래서 서브 채널을 만든 것 같아요 서브 일상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따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영상들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 강남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와이퀸 산부인과 병원장 하고 계시고요 원장쌤이고 그래서 여성의학 상식 뭐 이런 거 네 찾아보면 되게 좋아요 그 제가 다음에 소개할 채널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는 채널이에요 자 그 다음 채널 네 그래서 스푸닝이에요 어우 지태님 같은 교육채널에서 왜 이런 채널을 소개할까요 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공교육이 그런 우리의 그 성과 관련된 문화를 좀 뭔가 정말 유익하게 교육을 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채널 이름부터가 스푸닝이 스푸닝이라는 게 그 자세의 이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성 문화를 감싸 안아준다 뭐 이런 취지에서 채널 이름이 스푸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쪽 컨셉을 안 가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 그리고 패널들이 이제 좀 세대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패널들로 한 작년쯤부터 패널들이 뭔가 점점 더 과감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채널 자체가 그냥 노란 딱지가 올라와가지고 그 이제 유튜브 수익 창출은 거의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니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스푸닝 19라는 쇼핑몰을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근데 사실 이 채널을 얘기를 해도 될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쇼핑몰에 올라온 그 물품들이 아무래도 19금 용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거기 그 패널에 그 그거를 그 본뜬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의학적으로는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이킨 산부인과에서 그 진료실에다가 그 샘플을 그 샘플을 한 세트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저는 건강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채널을 보는 거지 네 저는 뭐 어디다 뭐 써먹으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솔로인데 뭐 네 그 다음 소개하는 채널 그 이제 신성조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조립컴퓨터 판매업자신데 그러니까 원래 본명은 아니에요 본명은 아닌데 신성조립컴이라는 그 판매 그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어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따서 채널 이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저랑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처럼 약간 그냥 롱테이크 강의 영상 이런 걸 올리는 채널 이어가지고 사실 꼼꼼하게 안 보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채널을 까는 경우가 많아요 내 채널이 그래 자 그 다음 사실 그 한 채널 빠지고 이 채널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분 채널 보는 빈도가 제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이제 쏘이님 원래 본명이 아마 그 소연인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쏘이님 채널인데 그 어쨌든 최근에 20만 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요 이분이 그 취준생 때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원래 그 적성검사 이런 거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뭐 조금 그 검사 결과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그 조직 생활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과연 그 이런 거 찾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약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좀 뭔가 좀 그 한번 꿈을 한번 찾아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 그리고 그런 얘기가 면접관에서 나왔으면 예상을 하겠지만 네 최종 탈락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면접관의 조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분이 계속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해외여행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가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 아마 올해는 좀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여행 컨텐츠는 네 이분도 서울 부산 시내버스 챌린지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은 하루 안에 몰아서 가는 거 안 하시고 그냥 이분은 그 그냥 그 천천히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그 그렇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분은 내가 이분 채널을 알게 된 시기는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대한민국 100주년 컨텐츠 기획하던 시점에 사실 이제 한나님하고 같은 행사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알게 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알게 된 거고요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 채널도 원래 이 채널을 내가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누나가 좀 활동이 좀 그렇게 이제 따로 편집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주 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생방송 경제뉴스 앵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뭐냐 아나운서 앵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개인 생방송은 자주 못 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누나도 BJ라서 만난 거예요 네 그냥 사적으로 아는 사이라 그 소개하는 채널이기는 한데 되게 그런 뭐 과학방송 막 이런 것도 되게 진행 많이 했었고 되게 그런 그 방송 진행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어쨌든 뭐 요즘은 그런 아마 그 이누나 개인 채널보다는요 그 방송국 채널에 아마 더 자주 출연을 할 거예요 계속 이누나가 아마 링크 걸어놨으니까 아마 보면 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누나 다음 달 생일인데 자 그 다음 소개하는 채널 그 다음에 이제 그 윈드포스 씨 펌프 스텝 제작자인데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니까 가끔씩 마주쳐요 그래서 펌프 힛업 스텝 제작자 활동을 하고 있고 명언이 있죠 펌프는 감각이다 관련된 스텝이 러브이저 데인저존 더블 21이고요 그래서 이분도 나름 되게 엄청난 실력자예요 2007년에 KPF 준우승했고 2009년에 대통령매대회 우승했고 2019년에 PPF 우승했고 그리고 이제 더블 27 스텝 3개 중에서 더블 27 스텝 아 지금 4개로 바뀌었구나 4개 중에서 2개를 제작을 했어요 진공청소기랑 19.0 어쨌든 3개 5번째 더 마스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회 1주의 채널 이 주예님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사이인데 그 이제 지역시장의 홍보대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원래 아마 내갈교회 이분이 그 기획사 연습생이었대요 기획사 연습생이었는데 이제 그 요즘은 기획사에서도 연인인들도 막 유튜브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 활동을 막 하고 그러는데 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유튜브 활동 이런 게 더 많아져가지고 그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또 나를 알게 됐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안산에서 활동하던데 나중에 뭐 내가 뭐 뭐냐 언제 콜라보 할 일이 생기면 어차피 뭐 세대가 우리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아마 가면 뭐 같이 뭐 먹으러 가거나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렇다구요 음 자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소개하는 채널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보다는 유튜버나 아니면 유튜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될 수 있는 채널 유튜브 채널인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자주 올라오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분들도 약간 그런 온라인 영상 강의 약간 이런 그 그거 관련해서 그 이제 외부 강연 이런 거 좀 섭외가 좀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라오진 못하고 있어 요즘은 음 그래서 요즘은 막 그 생존 신고한다는 그런 형태의 그런 영상 이런 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유튜브의 정책 아니면 뭐 유튜브의 운영 팁 아니면 뭐 촬영 장비 뭐 이런 거를 그 소개하는 채널이더라고 음 어쨌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를 그 업데이트가 사실 필요하죠 그 업데이트가 필요한 이유가 좀 유튜브가 정책이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좀 그런 그 받기 필요가 있는 거고 음 그건 이제 준비 중인 사람들이 그 타깃인 채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TV BJ로 시작해서 이분도 이제 그 뭐냐 동시동출한다고 이제 배비를 내리셨던데 그 뭐냐 고정게임 생방송 채널이고요 그 사실 레이맨 스피드런 때문에 이분 채널을 알게 됐죠 그 그래서 게임 BJ 치고는 되게 목소리가 차분해요 이분 근데 나보다 한 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부럽고요 꽤 잘생기셨던데 음 남자친구도 잘생기셨던데 근데 동영상이 되게 많더라 음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채널 현추리 스튜디오 채널 여기는 그래 그 이분들은 아예 그 둘이서 펌프한다고 모였다가 아예 그 스튜디오에다가 펌프 기계를 플렉스를 해가지고 그 자체의 홈케이드를 차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시간 단위로 유료 대여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오락실 이런데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요즘 그 뭐냐 발판 좋은데 응? 이런데 그 뭐냐 와서 한번 기록 내보세요 뭐 하면서 그 유료 대여 하고 있는데 그 은평구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음 그래서 이 두 분 원래 이제 일반인 유저인데 그 기량 성장하는 그런 컨셉의 채널이고 그리고 뭐냐 코어 플레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서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다른 펌프 방송 채널하고는 다르게 그 누가 펌프를 하는 동안 약간 코멘트 이런 것도 되게 끊이지 않고 아무래도 서로 딱 받아 쳐 주는 그런 대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방송이 조금 잘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무래도 이제 내가 펌프윗업 그 유저이기도 하니까 이 삐뱀즈 채널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죠 음 근데 이제 삐뱀즈 씨는 현재 군복무 중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초로 뭔가 세운 기록도 많고 싱글 24는 비메라 싱글 24 세계 최초 올 퍼펙트를 했고요 더블 25 세계 최초 올 퍼펙트 그리고 더블 26 세계 최초 S 기록이 있고요 그 더블 26 중에서 저스트 홀드온하고 아마 다른 몇 개 스텝 S 받은 거 있을 거예요 비메라도 S 찍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군복무 중이라서 그 뭐냐 그 수익 채널 영상에는 못 올리는데 더블 27 그 세계 최초 S 기록을 냈어요 더블 27을 그렇고 그 더블 28을 세계 최초 클리어를 했죠 패러독스 지금은 이제 패러독스 몇 명 깨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 더 마스터가 몇 명 있잖아요 어쨌든 마스터는 세계 최초 그래서 지금 공군 복무 중이고 그래서 2021년 가을까지 네 활동 중단이래요 왜냐면 저녁 당일까지는 그러니까 그 저녁 전 휴가 미리 나오더라도 저녁 당일까지는 그 원래 활동 못해요 음 저녁 당일까지는 그게 그 뭐냐 군복무 그 법 있어요 자 그 다음 소개하는 채널 한나님 음 한나님 채널이고요 그래서 본 채널은 네 13만명대고 그 다음에 이제 예능 채널 뭐 비정기적으로 뭐 광고리뷰 이런거 한다고 올라가는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채널이 있어요 그 하은튜브라고 이제 따님을 공개했다 보니까 그 이제 육아 채널이 따로 있어 음 그 이제 역시 인터넷 방송 1세대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역사교육과 출신이에요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출신해서 학원 강사 활동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 강의 출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 스캔들 책도 낸 적 있죠 내 유튜브 채널에 리뷰 있어요 음 그 책 소개 영상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뭔가 동기를 부여해줬던 그쵸 컨텐츠 선배죠 그래서 이제 소개해주는 채널이고요 음 어쨌든 따님도 되게 이쁘더라 음 엄마 닮아서 네 부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좀 많이 꽂힌 채널 핫도그 미디어 음 이제 기업 이름이 핫도그 미디어고 이제 원래 본 채널이 핫도그 tv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딱 패널 4명만 출연하는 핫도그 스튜디오 가 있고요 음 그래서 핫도그 tv 하고 핫도그 스튜디오 차이는 스튜디오는 패널 4명만 나오는 거고 핫도그 tv는 뭐 그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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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 사장이었던 절친 두 명의 그 컨텐츠만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그 여기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뭐 신입 pd 일기 어 하여간 뭐 pd들의 여러 여러 명의 pd들이 그 편집하는 채널 약간 그런 컨셉의 그 그 약간 컬러가 좀 달라요 스튜디오는 딱 패널 4명의 중심이고 그 다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올라오는 사장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 4명의 패널들 중에서 원래 이제 그 여사친 절친 둘을 그 크리에이터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각자 개인 채널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남녀 4명 4명이 이제 친구다 보니까 이 4명이 친구인데 그 이 중에 두 분이 실제 커플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 절친 4명에서 너무 이제 호흡이 잘 맞고 몰라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사이에 친구 친구가 좀 없었다 보니까 좀 이런 그 친구들의 그런 유튜브 음 되게 부러운 컨셉이긴 해요 친구들끼리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좀 부러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채널 이제 홍은수 채널 음 이 분은요 원래 이름이 은수시고 그 언클데도 편집자로 활동할 때는 원래 홍혜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편집자 이력이 무려 7년이야 엄청난 경력직이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아마 아마 2020년 아마 올해쯤에 언클데도 퇴사해가지고 그 아마 이제 또 다른 뭐 좀 찾아보려고 아마 퇴사한 것 같고 지금은 아마 새로운 직장 구해서 일단은 직장인이래요 음 직장인 활동하면서 뭐냐 개인 방송 활동 계속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그런 편집자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 편집 노하우 강의 이런 것도 있고 그 영상 효과음 이런 거 소스 공유 채널도 있어요 자유롭게 갖고 가도 된대 이게 진짜 부러워 나는 그 이런 게 되게 그런 무료로 공유하고 막 그런 게 어쨌든 되게 그래서 그런 소스 채널이 있다는 게 되게 그건 부럽더라고요 음 자 그렇고요 그 그래서 뭐 영상 편집 노하우 뭐 이런 걸로 자주 쓰는 채널이에요 자 사실 더 소개를 하고 싶은 채널들 많았는데 28선으로 맞춘 이유는요 원래는 제가 2020년 8월 16일 기준으로 메인 채널들 기준으로 20개 채널을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져 그래서 아 뺄까? 뺄려고 했다가 그냥 28명 야구 엔트리 맞추기로 하고 그냥 야구 엔트리로 늘렸어요 그래서 더 늘렸으면 원래 월드컵 본선 그 32팀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컸잖아요 뒷광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싶은 채널이 너무 팍 줄어버려가지고 음 그래서 나도 가끔씩 보는 채널들이 영상들이 팍 없어졌더라구요 음 그렇구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내 지인들 중에서도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사실 좀 그래 알려는 주고 싶지 알려는 주고 싶은데 좀 그 꾸준하지를 않아가지고 좀 뭔가 많이 소개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뭐 그렇구요 뭐 그렇구요 그리고 좀 의외로 내가 좀 그 10년 넘게 그런 꾸준하게 챙겨본 채널은 없어요 꾸준하게 챙겨본 채널은 없고 아무래도 좀 롱런하기는 되게 힘들다 그런 증거가 있고 나는 솔직히 구독자 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롱런하고 있죠 악플 대로 졸라게 버텨가면서 그리고 이제 BJ들이나 스트리머들이 아예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는 트렌드는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음 그리고 이제 BJ나 스트리머들의 좀 인맥이 많지는 않는데 좀 인맥이 있더라도 좀 선전 기준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뺀 채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내년에도 소개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아예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 컨셉을 가자 음 좀 롱테이크 영상이긴 한데 아예 그냥 컨셉을 가자 해가지고 좀 그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 28채널 아니면 채널의 개수가 더 확대될 수도 있어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냥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음 어쨌든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컨텐츠도 아마 그냥 몇 달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요즘은 이런 채널들도 좀 소개를 해주고 싶더라 해서 좀 그거예요 아예 그냥 싹 다 새로운 채널들로만 소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채널들이 어떤 점이 바뀌었는가 약간 그 이런 걸로 하면서 좀 바꿀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